역대하 8장. 솔로몬이 20년 동안 여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을 다시 고쳐 짓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맛소바로 내려가 그곳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또 광야에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맛에는 모든 창고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위쪽 벳호론과 아래쪽 벳호론을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는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발랏과 그 모든 창고 성들을 비롯해 그의 전차들과 말들을 위한 모든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걸쳐 그가 짓기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 다 지었습니다. 거기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헷사람들, 아모리사람들, 브리스사람들, 히위사람들, 여부스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시키지 못했던 그 땅에 남아있던 그들의 자손들은 솔로몬의 노예로 부역을 했고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이거나 관리들의 우두머리거나 전차와 기마병의 대장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계획한 일을 맡아 감독하는 사람은 250명으로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성에 있던 바로의 딸을 그녀를 위해 지어놓은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내 아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성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곳은 여호와의 괴가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현관 앞에 만든 여호와의 재단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 초하루, 또 세 차례의 명절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정해진 대로 드려야 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정한 가르침에 근거해 제사장들을 그 계열대로 일하게 했고 레윗 사람들은 규례에 따라 날마다 찬양하고 제사장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는 또한 계열에 따라 여러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윗 사람들은 창고에 관한 일을 비롯해 어떤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것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가 놓인 그날부터 다 짓기까지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성전이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완성됐습니다. 그 후 솔로몬이 에돔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갔는데 후람이 자기 부활을 시켜 배들과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사람들과 함께 오빌에 가서 금 450달란트를 가져다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역대하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많은 양의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와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솔로몬과 더불어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다 대답했으며 설명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로움을 알았고 그가 지은 왕궁을 보았습니다. 그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의 자리와 종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옷과 그 술잔을 시중드는 사람들과 그들이 입은 옷과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여왕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들은 왕이 하신 일과 왕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이런 일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것은 왕의 지혜의 절반도 못 되는군요. 왕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왕의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계속 왕 곁에 서서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신하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와를 찬양합니다. 여와께서 왕을 기뻐해 왕의 하나님 여와를 위해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히셨으니 말입니다. 왕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굳게 하시려고 왕을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아 공평과 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왕은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많은 양의 향료와 보석들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향료 같은 것을 가져온 적이 없었습니다. 구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은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고 또 거기서 백단목과 보석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왕은 그 백단목을 사용해 여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고 음악가들을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백단목을 유다 땅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 그가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는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여왕은 그곳을 떠나 수행원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이 해마다 거둬들이는 금의 양은 666달란트였습니다. 그 밖의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이 금을 가져왔습니다. 또 아라비아 왕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각 방패마다 600세 갤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또한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각 방패마다 300세 갤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왕은 그것들을 레바논 나무 왕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상하로 큰 왕자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왕자에는 6개의 계단이 있었고 금으로 된 발받침이 달려있었습니다. 왕자 양쪽에 팔걸이가 있었는데 팔걸이 옆쪽에 사자가 하나씩 서있었습니다. 6개의 계단 위에 사자 12마리가 서있었습니다. 계단 양쪽 끝마다 사자가 한 마리씩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왕자를 가진 나라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 나무 왕궁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들은 순금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무역을 하는 배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배로 후람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새를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부와 지혜에 있어서 이 땅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서 솔로몬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마다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금운으로 만든 물건과 옷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세 같은 것들을 정한대로 해마다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말과 전차를 두는 마구깐이 4천 칸, 기마병들이 1만 2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전차를 두는 성과 왕이 사는 예루살렘에 나눠서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이집트의 경계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습니다. 왕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흔한 것으로 만들었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처럼 널려있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다른 나라들에서 들여왔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다른 일들은 예언자 나단의 기록과 칠로사람 아이아의 예언서와 선견자 이또가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관해 적은 게시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